베이비 도즈와 바이낸스가 협업하여 5달러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전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 매일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부터 설명드릴건데 현재 베이비 도즈는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직접 베이비 도즈 코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최대 50억개까지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베이비 도즈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최대 50억개의 베이비 도즈 코인을 무료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가 워낙 많이 와서 일일이 확인을 하느라 최대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 도즈와 바이낸스가 협업하여 5달러를 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트위터 베이비 도즈 공식 홈페이지 보고 설명을 드릴건데 바이낸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베이비 도즈에게 계속 투표하세요. 투표자는 바이낸스에서 5달러를 받습니다. 라고 나와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건 신규 상점 코인 중에 인기 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 바이낸스 어플로 투표만 하셔도 5달러나 드리기 때문에 안 하실 이유가 없어 보이죠. 이 바이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베이비 도즈 코인 내용을 언급하는 만큼 이제 베이비 도즈 코인에 바이낸스 입점은 정말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많은 홀더분들께서 언제 상장하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이고요. 조만간 크게 수익 내실 일만 남아 보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베이비 도즈 코인 소식을 지속적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언급해드릴건데요. 아직 베이비 도즈 코인 홀딩 전이신 분들께서는 직접 베이비 도즈 코인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는 선착순 10분께만 베이비 도즈 코인을 최대 50억개까지 보내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낸스에서 주는 5달러의 플러스로 이 베이비 도즈 코인도 받아가시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쉽게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베도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대 일주일 안으로 전송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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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